애플토가 못 크니까 테프가 좋아 저라면 아이들 실화냐? 야 짭두티브 뭐냐 쟤? 하하하하 근데 진짜 전동 좋아 짭두티브 32승 가패야 내가 더드다 임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이것들이 뭐 야 짭두티브 뭐야 이거 난 진짜라고 너네들은 짭이잖아 아 이 짭자식들 저도 왜 이렇게 좋아 근데 아 나 이 짭끼들이 진짜라니까 황당하네 지금 말로 아 황당하구만 안되겠다 짭 더드티브 방팔게요 아니 짭 더드 뭐야 이거 짭더드 뭐냐구 어 아우 태란 괜히 세개가잣 보여주잣 짭두티브 짭두티브 참교육 콜고 자 어 편의자 누가 주신거지 야 프로 잡히면 어떡해 이 친구야 아 아아 하하 이거 곤란하구만 이거 아 우리 또 체스님 마더 도원 감사합니다 야 왜 질럿이 없냐 얘? 노즈럿이야 얘 노즈럿은 좀 그런데 제발 아 아파 우리 12시 가봐 내가 1시 어그로 끌게 양컨이랑 싸월만 할거야 우리 먹히면 안되지 이거 아껴야 돼 조금만 안되리 야 니글 너무 공짜로 다 줬다 빡세인데 자 시비가자 지금 밖에 없어 우리 소모할 타이밍 지금밖에 없어 우리 소모할 타이밍 나가자 아하 아하 이게 점플링을 좀 아껴야되는데 우리는 다 갖다 박아서 왔다갔다 하면서 살려야되는데 너무 빨리 막겼다 링이 링이 너무 많아 원래 링을 살려놓고 우리가 한번 소모를 해야되거든 근데 점플링을 그냥 공짜로 줘버려가지고 테루 확보를 해야되 테루 확보를 테루 확보를 테루 확보를 다시 가보자 아 다른 방이네 어 이 방이 아니었는데 어 어 야 사라졌네 아 여기다 짭 더드투브방 아시레 짭이라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잡다 두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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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상대 2접을 텐데 아마 원계포 해야겠다 상대 이거 TUDE야 D가 됐어 아하 이 자식 안되겠다 탑터드 개팬다 짭 녀석 이런 짭탱 녀석 왜 또 나야 나한테 왜 그래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하라구 그만하란 말이야 그만해라 이 녀석아 자 우유롭나 화나 셋시로 링 같구요 자 링은 잘 막았죠 일단 자 멀티는 뭐야 선 넘어 멀티 먹어 TUDE는 좀 오버 아니야 자 나는 너는 다 미니루스 너는 다 미니루스 넌 다 미니루스 나무는 사이러스 4점 더 하고 커서야 가자 4포트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5점 더 하고 있어 4점 더 해주는 것 같애 5점 더 하고 있어 1.2.3.5점 더 해냈고 버로링인가? 버로링인가? 버로링이지도 哦 哇哦 诶,就看你 啊 啊 啊 啊 토마토까지 안다고? 스스로 가방을 타고 힘을 많이 지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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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5시간.